AP 투자 연구소입니다. 9월 24일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대 증시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14% 코스닥은 1.62%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후 중 늘어난 상승폭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하루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발 호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중국은 은행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이에 금일 중화권 증시가 4%대 급등 및 국내 증시도 호조로운 분위기를 보였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그런 와중 외국인 투자자는 1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시가총액 등 규모 뿐만이 아니라 수익성과 주주환원 등 다양한 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100개 종목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이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신한지주 등이라고 합니다. 전체 100개 종목 중 산업군별로는 정보기술이 24개, 산업재가 20개, 헬스케어가 12개, 자유소비재 11개, 금융부동산이 10개, 소재 9개, 필수소비재 8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5개, 에너지 1개 순서였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현재 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인데요. 정은보 이사장은 오늘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와 관련해 여의도 서울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유하자면 환자를 수술하려고 해도 환자가 수술받을 정도의 건강이 받쳐져야 하는 것과 같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부족하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정보보안 관련주, 폭력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테마는 따로 찾아보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